진랭이 뭐 할 건데? 뭐해? 밥 해야지? 밥 뭐 할 건데? 밥은 뭐 할 건데? 밥 좀 맛있는 거? 뭐 4개? 누가 맛있는 거? 너가 해야 안 되겠나? 아닌데? 우리는 준비가 잘 되어있는데요? 수희야 내다 자신 없는 거에요? 자신 없는 거에요? 슬그러니까 내가 하게 되어있다 진짜로? 올라가보대 그래 그럼... 그럼 슬그러니까 슬그러니까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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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훔쳐간다 아니 안 훔쳐가요 야 다 씻어놓은 거야 썩어놓은 거는 제가 할게요 아 잘 쓰십니까? 예예 뭐 만드시는데? 뭐 모릅니까?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음식물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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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이거 다시 찍어 잘라야 돼 어이 이러다가 음식물 쓰레기만 나오겠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참고하려고 아니 재료가 뭐 억수로 만들어가네 뭐... 뭐하는데요? 아 우리는 비밀 네 제가 뽑을게요 뽑고요? 잠깐만요 박기영대원 네 또 뽑을 거다 할 줄 아시는 거 맞죠? 아니 집... 형한테 물어봤다니까 전화했다 네 진짜 어 저길... 너 뭐 어디서 구했지? 아니 원래 계획이 없었다 아입니까? 아니 이거 우리 김치찌개 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계획이... 원래 계획이 없었다 아니 요리가 뭔데요? 요리 종목을 만들고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육볶음에 김치가 왜 들어갑니까? 제육볶음 제육볶음에 김치가 왜 들어갑니까? 제육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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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 건지 제육볶음 어떻게 할 건지 제육볶음 어떻게 할 건지 제육볶음 잘 할 겁니다 맛있게 이 그릇에 이 김치를 넣고 찌개를 하려면 네 이거 절반만 세 더 뺄까요? 아니 이거는 원래 자기들 거 아닌데 이 그릇을 우리 여기다 볶으면 안 됩니까? 아 여기다 볶으면 돼 아니 우리 해야 된다니까 진짜 아 그래? 무리가 가뜨놨다 아이가 아니 이거 우리 아니 챙겨놨는데 지금 없어졌다니까 야 이 사람아 이거는 절도야 농어집 솥단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 해야 되니까 팀장님 그럼 이걸로 할까요? 뭐 이름 적혀있습니까? 네? 그럼 적혀있게요 이걸로? 아 거기 물 지금 끓이고 있는데 지금 또 아 상세히 안 끓었는데 아 손가락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아니 다 양념 묻은 거야 양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뭔데요? 손 잘린다이 어 저거 언제 가져갔어 그러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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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이거 아니 안 된답니다 진짜로 제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져가시면 되세요 뭐야 이거 자꾸 당하는 느낌 있어 그런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원종 대원입니다 이원종 대원이에요 소방대원 예 여기 오셔서 직접 해주실 수는 없나요? allah 아 이제 대단 돌려라구 오 아 Press이 뭔데요? 다 넣어 네? 오쌤 오쌤 저 다 넣었습니까? 어 다 넣었고 좀 안 매워요 이거 아이 그러면 안 매워 직종 없네 따누 파는 끓은 다음에 넣으면 될 거야. 다 넣어야 돼. 여기다 돼지고기 넣으면. 참치찌개야 뭐야 이거. 아니. 참치, 김치찌개야. 참치하고 돼지고기랑 같이 넣을 거야. 뭐 전쟁 났어요. 육회 공분이 지금 같이 들어가게. 맛있죠? 맛있다니까. 진짜. 주민도 안 넣으면 맛있다. 주민도 안 넣으면 맛있다. 아니지. 지금 넣어도 돼. 맛있다고? 형 다시 한 번 드셔보세요. 뭐가 하는데 20개 빠졌어 지금 맛이. 맛이 없어 진짜로요. 맛이 몇 가지가 빠졌죠? 좋아. 그런 리액션. 뭐야?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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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잘라가지고 샐러드 하면 되잖아. 이제 이 조개가 둘러주면 승부를 좌우합니다. 야 우리 킹 승세리니까. 저 집에서 요리. 빨리 한 번. 음식 전문가 보러 오십니다. 큰 박사님 받으세요. 큰 박사님 받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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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현재 스태프들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밥차 운영을 한성환이라고 합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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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. 아 너라니요 센스 안에서. 형석이가 밥 잘 됐으면 되겠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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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ulde마시지 우와. 아가피 Panz arc 오. 아하십니까. 아. 아하오. 너무티카기 flakeик 사무친자이시죠? 이러면 같이 쌈 먹고 이렇게 편식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? 아니 소세기가 들렸는데 소세기 버리고 공부만 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복하게 자라신 우리 음식 이겼어 중간에 좀 껌껌껌한 건 세웅 대 구조대 양 팀 점심 배틀 최후의 승자는요? 하나 둘 셋 안아주세요 우와 국물 진짜 맛있었어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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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우리 연예인 대원들은 황금 같은 비벗날 무엇을 하고 놀까요?